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금요일 날 방학했죠? 집에 있는 것도 되게 휴식하기가 좋은데 여기 그.. 문화예술회관 우리 이마트 맞은편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이렇게 전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8일까지 해요 7월 28일 아침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에 오후 5시까지 10시부터 오후 5시 28일까지 하니까 좋겠습니다 이제 고음 됐습니다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슝 자 이거는 이중섭 작가님의 황숙 이게 원작은 아니고 원작을 똑같이 그린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? 그 다음에 여기 고흐 고흐 작품 이것도 되게 유명하고 제가 일부러 다 비춰주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은 영상관도 있어요 영상관 그러니까 엄청 시원하고 또 막 크게 걸을 것도 없고 하니까 여기 시원하니까 여러분들 방학 때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와서 관람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